전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. 전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의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대상은 전남도 내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